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해외의 신교를 또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영적 왕입니다. 왕이라고요. 거지가 아니라고요. 눈치만 설설을 보며 사는 서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멘. 이것을 말씀하시고 왕로로 타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간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홍콩에서 중화권 보고말을 위한 가슴을 품고 전도 집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언제나 집회하기 전에 벌써 1주전 2주전에 가서 사전 캠프 2전 미리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교회의 성도들을 치유하고 또 메시지를 하고 강사와 목사들이 몇 명씩 가서 그렇게 전부팀 사획도 하고 현장도 가고 그렇게 해서 영적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집회를 해요. 일반 집회하고 다릅니다. 또 구속 캠프도 해요. 집회 끊는 거라면 어떻게 이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사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 중국은 시진핑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시진핑 정권 이후에 기독교 피파하기 무지 심합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부터 시작해서 전부 교회들 문 다 닫아요. 성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10년씩 20년씩 거기에 성교하던 성교사들 무조건 다 쫓겨났어요. 유학도 가서 오래 있다가 오래 오래 있으면 너 왜 오래 했냐 나가 다 쫓겨나고 심지어 중국 정부가 허락한 삼자교회도 문 닫고 있어요. 삼자교회도 SNS 보시겠지만 다 불태웠버려요. 강대상 의자 다 불태웠버리고 교인들이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홍콩 전도 집회할 때는 중국분들이 한 2천 명씩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3천 명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요즘은 다 줄어가지고 3, 400명 못 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 가면 다 찍어요. 사진 다 찍어가지고 다 잡아내요. 중국 정부 사회적 국가는 정보가 무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목사도 참석 못해요. 사진 찍기 때문에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다 보고를 하니까 누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전도자다. 이래가지고 답아내기 때문에 이번에 온 목사들도 그냥 인사함하고 다 돌아갔어요. 집회 참석 못했어요. 그만큼 지금 강력하게 이 시진핀이라는 한 사람이 강력하게 지금 핍박하기 때문에 선교 정책을 지금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모여 지금 무역전쟁을 하고 있어요. 무역전쟁을 하는 것이 심각합니다. 서로 지금 자동심 대결이에요.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미국이.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1위 2위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요. 사상적으로 참 사상이 중요한데요. 사상적으로 자기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합니다. 중화라는 문자의 중화라는 의미의 뜻은 세계문명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중화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은 중국 중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중국 중심의 관점. 이런 의미가 담겨졌어요. 이런 중화 사상으로 각인된 영혼들에게 모든 것을 중심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이 사상 바꾸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 사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집회를 하면서 계속 선교사들이 필박 중에도 쫓겨나면서도 계속 들어갑니다. 이번 메시지는요. 세상 살리는 전도자. 세상 살리자. 두 번째는 이 도전을 원하시는 하나님. 도전. 그래서 지금 십몇 년을 집회를 몇 년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목사님하고 저하고 비서들하고 이론을 견신해야 된다. 이 결단 안 하면 지금 이 중화권 보고마 세계 인구 70억 중에 20억이 중화권인데 이 보고마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 이 홍콩, 이 수준가 안 된다. 빨리 견신하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또 하나님이 제게 그런 가슴을 주셨어요. 제가 막 분노, 정말 영적인 분노가 나서 그런 답답한 모습 속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제스에 갱신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진행이 새롭게 될 겁니다. 뭐든지 성의 역사가, 붕의 역사가 열매가 없으면 무조건 갱신해야 돼요. 갱신을 해야 내가 개인이 갱신하고 가정이 갱신하고 교회가 갱신하고 우리 다락방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는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리폼 철체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라고 했냐. 내 고집, 내 생각 잡혀있지 말고 개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갱신을 개혁해야 돼요. 지난 한 달 동안 나도 너희를 보내놓아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교회가 상반기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교구를 비롯해서 각 기관 부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해서 1,277명이 그렇게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영주 열매를 많이 거뒀는데 정말로 우리 교구의 교구장님들,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수고 많아 했습니다. 이분도 바다에도 밤을 새워가면서 늦게까지 그렇게 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혁자들이 현장에서 제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장로님, 어느 근사님, 어느 주사님, 어느 지역에서 몇 명 전도, 명단 쫙 전부 다 누가 누구를 전도했다까지 쫙 다 나왔어요. 내용들을 다 그가 제가 1,277명 등록한 새가족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용은, 한용은 또 정말 새가족이 1,277명이 실종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정말 교회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이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설 수 있도록까지 기도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영전 메시지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사자 우는 거 아십니까? 그냥 말해 울 때가 막 무섭죠.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찾느냐? 사단은 삼킬자를 찾아요. 우는 사자같이, 심심해서 당겨는 게 아니고 굶주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구원을 받는 순간 사단 공격이 즉시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나요. 구원받았다고 사단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못해서 오래 다녔다고 사단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답나고 결론 났다고 사단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딱 됐으면 사단 공격이 즉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 영혼이 육체를 입고 살고 이 껍데기예요. 육체 이거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본의 본론은 뭐냐?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영혼이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까지 그렇게 사단은 24시간 공격합니다. 24시간. 어떻게 하시든지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열등없이 비교의식 속에서 빠져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없이 내기고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아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는데도 그거 알지 못하도록 사단 공격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도록 불신자처럼 살도록 신분과 권세를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못 누리도록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염려 근심이에요. 염려 근심 그 염려 근심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직분도 될 수도 있고 뭐든지 심지어 전도도 될 수도 있고 뭐든지 염려 근심 사단이 주는 무기의 공격입니다. 염려 근심 그리고 낙심과 좌절이 낙심과 좌절 낙심하게 만들어요.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렇게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 사단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한 발자국도 전진을 하지 못해요. 맨날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불신앙으로 다 빠졌는데 무슨 신앙이 잘하겠어요? 안 잘하지.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여러분은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은 구원받아버리는 순간에 사단은 이제는 지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 다른 것 없이 믿음의 전진, 성장하지 못하도록, 개혁하지 못하도록, 변화되지 못하도록 계속 옛날 것 가지고 옛날 처질 있잖아요. 태어날 때, 가정에 살았 때 상처들, 가난, 소심한, 불신앙 그거 꽉 지고 앉아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 공격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거 하나도 없는데 너 자기도 몰라. 왜 그래, 근심, 걱정기 많은 사람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 많은 사람 사단 잡힌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우리 여운게 하나 한 번도 그런 분 없습니다. 아멘 왕 같은 삶으로 사는데 뭐지 그런 게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단 공격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단이 뭘 우리 공격합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소소한 거 가지고 이 좀만이 장난칩니다. 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 간식이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물으면 이거 하도록 계속 불신앙 하도록 신앙 안 잘하지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단 속임수에 속지 말고 제대로 영의 눈을 뜰고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 뭔지 특권 구원받았으면 특권이셔야지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바로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무로 타는 삶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보세요. 나는 영적 왕이다. 이 세상 왕은 마귀. 이 세상 왕은 마귀요. 세상 왕은 마귀.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마귀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이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이 재벌이 되든 그 사람의 무슨 유명한 학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은 다 사단 소속이에요. 저 사람 너무 착한데요. 저보다 훨씬 인격이 좋은데요. 사단 소속입니다. 불교, 천지교 우리보다 훨씬 인격 훨씬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사단 소속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럼 뭐요? 전부 다 사단 종로를 하고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왕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당하면 안 돼요. 예수 거시를 통한 왕로는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스 2장 9절에 있어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 정도가 아니에요. 왕, 왕. 왕은 다스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를 죄에서 꺼집낼 수 있는 근세가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 부러워해요. 천사가 여러분 부러워한다. 천사도 허무하도다. 하, 저 성도는요. 전도해가지고 막 구원해내고 영적 상급받는 영원한 상급받는 저란 우리는 심부름만한 거예요. 맨날 성차는 심부름만한 거예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라고.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걸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가 누군지 아냐. 비록 너가 세상에 살지만은 가난하게 살지만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살지만은 너의 신부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 정체성.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계속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걸 쳐다보면 내가 누구냐. 돈 한 달에 몇 백 벌라고 몇 천벌라고 이렇다. 처참하게 그렇게 수당방법 가르지 않고 하람도 없이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예배도 없이 사는 내 모습이 이게 나냐. 여러분 내가 누구냐. 영적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는 만큼 여러분은 세상에서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들은요. 이런 정체성이 희미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제가요. 이렇게 외쳐도요.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래서 달합방을 하시고 그래서 훈련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한 분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희미하니까 희미하니까 자꾸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던 별 수 없네요. 교회 다니면 좋다든지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사단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막 이렇게 무상 숭배하는 집안이 있죠. 무속생활을 하던 분들 막 사단이 좋아하던 이런 저리 저리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갑자기 예수 믿으면 이 귀신이 막 질투를 해가지고 더 괴롭힌다고 견디지는 못해가 쓰러져 버립니다. 사단의 공격이 큽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이런 영적인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강단 말씀 잡아야 돼요. 요즘 좋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돈을 내라 합니까 밧데리가 닫습니까 계속 말씀을 저가요 변화될 때 종교생활을 하다가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세 가지가 체질화 되기까지는요 제일 첫째가 말씀드렸어요. 말씀 그냥 막 계속 들었어요. 그 당시는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요즘 참 좋잖아요.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계속해서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강단 말씀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확실히 붙잡으시라 붙잡아야 돼요. 구경하고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가다가 다 잊어버려요. 주차 30분 기다리다가 다 잊어버려요. 짜증나고 화나가지고 그냥 더 허감이 들어와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참 자녀인 내게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거 짜 보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왕노릇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같은 세상이야. 왕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말씀에 적용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문제사건 앞에 속지 않아요. 내가 왕인데 이런 말로 들었다고 내가 기죽고 내가 힘 빠져도 되겠냐 그리스도 앞에 다 맡기면 되지 아멘 왕같은 세상이야. 왕이 다르죠. 그러니까 영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동심이 무지 센 사람같이 보여요. 그릇이 되게 크게 보여요. 마음이 되게 넓게 보여요. 말씀대로 삶은 그래요. 야 저분은 그릇이 크네 참 이해심이 좋네 저분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힌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네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왕이 왕 왕인데 영적인 정체성 이 가짐은요. 기죽을 일이 전혀 없어요. 포기할 일이 전혀 없다고요. 아멘 널리 거울 쳐다보고 나는 왕이다 하루에 열 번만 외쳐보세요. 얼굴 인상 피해지지 아멘 왕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엄청 성장이 돼요. 여러분 속에 우울증 조울증 고항증 불면증 여러분요. 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가라지들 염려 근심으로 열매 맺어놓은 그것들 싹 딱 오늘 밤 없어집니다. 아멘 없어진다니까요. 싹 무슨 왕이 무슨 시시하게 그런 데 잡혀가지고 무슨 밤잠 못자고 그렇게 무슨 수민정무감 그게 무슨 왕입니까? 왕같은 내가 죄상이야. 내가 속았구나. 이제 안 속을 거야. 이 허감 세력은 예수님의 명을 싹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빵빵 외치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런 믿음이 확확확확 성장돼요. 나를 넘으셔야 돼요. 나를 넘어 내 이 쫑발이 이 상처투성이 이 열등어시 이거 가지고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나를 넘어서 해봐야 돼요. 이게 훈련이요. 이게 예배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영교의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 사실을 깨닫고 현장을 변하시게 나가는 크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 안에서 왕로 타는 인생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냐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냐마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파울은 인간의 삶 속에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발생된 그런적인 출발점을 밝히고 있어요. 죄와 죽음 이게 제일 여러분 큰 거잖아요. 죄와 죽음 이게 어떻게 생겼냐 이게 성경이 오늘 12절에 말하자면 한 사람 아담 그랬어요. 한 사람의 아담 이 한 사람 인간 최초의 아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 이 아담 이란 말은 히브리의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아담 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그 첫사람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이 한 사람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함으로 타락했고 불순정하는 죄를 범하니까 타락하게 되고 그 죄가 우리에게 증가되었어요. 죄가 그대로 아담의 우선 그대로 이것을 신학용으로 죄의 증가라 그럽니다. 죄인은 죄인은 백인은 백인은 흑인은 흑인은 황인은 황인은 계속 자식들이 그려 나오잖아요. 똑같이 아담의 우선은 전부 다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 흑인이 흑인 되고 싶으면 태어납니까 아버지 엄마 흑인은 흑인 태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거예요. 아람의 우선 죄인이 싫어도 무조건 인간은 다 죄인으로 그렇게 증가된 죄 이걸 원죄라 그러네요. 원죄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로마교회는 유대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교회를 다니면서도 뭐가 있었냐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선민의식 지금부터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똑같아요. 선민의식 미국에 있었든지 이스라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선민의식 이 꼬라지를 히틀러 보기 싫어 다 잡았는 거예요. 이 선민의식이 무엇이냐 아닙니다. 이게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있으면서 자신들은 이방인들 저것들하고 달라 무슨 말이에요 저것들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모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저것들하고 같이 우리 놀아 같이 취급하냐 우리를 지금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요 원죄의 이름을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인정도 안 합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잘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말을 이해가 안 됩니다. 언론들은 뭔 말인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뭘 강조하느냐 대표성의 원리를 말합니다. 대표성 대표성의 원리를 여기서 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의 지도자가 영향이 얼마나 크냐 대통령을 세웠다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은 전체 국민의 삶의 영향인가요 막단 영향을 미칩니다. 그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전쟁 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하는데 액구전 양국의 기업들이 큰 어름 당하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의 농산물 하는 농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출해야 되는데 다 막혀버려요.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미국이 중국을 칠 때 화웨이를 쳤습니다. 화웨이가 제일 큰 아이템에서 그걸 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패덕스라는 회사를 겨냥해 공격합니다. 서로가 대기업들을 발전이 가장 영향 큰 기업들을 공격을 해서 무역전쟁 촉발되고 가장 큰 핵심 이유가 뭐냐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이 트럼프가 미국에 대한 우선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이 첫째다. 미국이 최고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미국이 최고요. 자고로 미국하고 부터가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 역사 이래로. 더더구나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보다도 석유가 더 많이 나요. 석유 최강대국이 전에는 중동에 신경 썼습니다. 석유 가져오려고 이란 가입했습니다.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기름이 자체에서 너무 많이 나요. 부족한 게 없어요. 달라만 밤새도록 360원 찍어내도 아무 인프라이 없어요. 왜? 세 개가 다 사용하니까. 전부 달라면서 다 사니까 찍어내면 다 나가고 없어요. 찍어내면 다 나가고 없어요. 이러니 눕고 헤엄치는 겁니다. 그냥 기름 엄청나게 쏟아나오지. 달라만 찍어낼수록 더 올라가지. 모든 세계나 다 달러 가지고 계산하지. 이러니 이 한 사람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트럼프 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사실은 이분은 국회의원 지주의사도 한 분 아니에요. 갑자기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정한 정기적 입지가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확 끌시우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전세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런 트럼프 한 사람으로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 유럽 지금요 애교도 다 고기 숙였어요. 다 손들었어요. 트럼프 앞에 전세계 우리나라까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죽을 징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쇠고 등 터진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지금 수축 팍팍 죽어있습니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열심히 문건 만들어서 수출한 것밖에 없는데 뭐가 잘못했으면 트럼프라는 한 사람 결정적으로 전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트럼프 한 사람 첫사람 아담 이 한 사람 되면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에게 원죄 죄와 죄는 이꼬로 사망이에요. 원래는 죽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만들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 살도록 창조됐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선악을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많아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아담 9백 몇 10대 8백 몇 10대 7세 그때는 천 년 가까이 살았다는 게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점점 나이가 줄어가지고 노아홍수 딱 터질 때 120세로 줄인 거예요. 하나님 120세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노아홍수 물로 내가 심판한다. 이제부터 인간의 수명은 120세라. 그래서 120세 이상 못 살아요. 살아 뭔들 거기서 사는 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날 때 딱 정연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란 게 없었다니까요. 죄 바로 사망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하자면 불순종 한 거 내가 짓지 않았지만 아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히브리구장 입술 전에 한 번 죽는 건 정안이치다. 죄인이니까 한 번 죽는 건 정안이치다. 이 영적 실상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정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러 왔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 끝난 거 아니다. 은혜가 풍수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다시 채웠다. 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수 회복하기 위해 17절 18주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 하여 선적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하려다. 그런적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은혜라. 이해 되세요? 믿어지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죄인되었지만 한 사람 때문에 의인된다.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는 사망에서 왕로로 타는 그런 세상에 사로잡혀서 죄종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새 생명 얻게 되고 이제는 왕로로 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새신자 여러분 예운교와 예수 응접한 이후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48조 운명 모든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된 점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이요. 이제는 신문이 바뀌어서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왕이야. 아멘. 왕로로 타려오다. 여기서부터 예수 생명을 누리는 신앙생활은 시작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왕이다. 왕과 같은 세상이다. 이거 안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괴다. 나 괴다닌다. 나 집사다. 나 장로다. 아무 소용없어요. 마귀가 볼 때는.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이것에서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을 누려야 신앙생활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사단은 언제나 찾아와서 이 부분을 헷갈리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자리를 놓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죽으라고 괴 와. 주차장도 복잡하고 여러가지 복잡하고 불편한게 많은데도 확차같이 먼 길을 어떤 사람은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저경기도에서 멀리서 확차같이 괴 와. 그 엄마가 와서 앉았어. 그 다음에 피곤하지 졸하라. 야 지금 집에 불을 끄고 왔는지 켜고 잠그고 왔는지 염려 걱정 잡생각 확 집어넣어 가죠. 말씀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사단이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와서 못말려 한 주간 예배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내가 예배 성공했냐 못했느냐 따라서 실패 성공 그 판결 다는 것이 예배 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자리 영적 무장하는 자리 영적 무장 속지 않기 위해서 자꾸 삼속 마누라 통에 속이고 자식 통에 속이고 남편 통에 속이고 친구 통에 속이고 동료 통에 속이고 속인다고 자꾸 속이는 전문가 강단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체질화되어 있던 옛 틀 하나하나 깨뜨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틀로 하나하나 바꾸시기 바랍니다. 금방 다 되지는 않겠지요. 석강이로 무선 군데 사상이 무선 군데 하나하나 깨뜨려가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사도바울이 강조하고 있어. 생명을 주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강하게 말하고 있어. 생명 예수 생명 기저스 라이프 죽으면 끝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아멘 서양 교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의 순종하는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거나 행동 하나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적용을 통해서 인생 작품 만드는 삶이 되기를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왕도로 다는 인생입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도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왕도로 말하며 왕도로 타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인의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다 은사다 선물이다 그런 용어를 썼어요. 은혜다 은사다 선물이라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장식의 3장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상태와 거기서 벗어난 상태를 비교하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단어가 뭐요? 죄와 사망과 심판 이에요. 그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잡혀있어요. 죄와 사망과 심판 이 단어들이 지배해서 우리를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 그런데 그런데 예수 인해 서이자 는 모여 의와 생명과 영생의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인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죄 대신에 의의를 사망 대신에 생명을 심판 대신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이러니 우리가 말했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우리 앞에 닿았지라도 365일 기뻐해야지요. 아멘 기뻐해야지요. 감사해야지요. 누굴 보더라도 감사해야지요. 누굴 만나도 사랑해야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특징 넘치도록 언제나 교회가 좋다더니 그렇게 은혜 받았다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두 해결되었다고 떠들더니 언제나 캠프 나가고 언제나 그렇게 인생 답찾았다 하더니 은혜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는 넘치도록 주는 특징이에요. 특징 넘친다. 본문 15절에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의 은혜로 말며마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혜가 넘쳤다. 17절에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들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롯 하려다. 넘치게 받다.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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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넘쳤나니 여기서 잘 봐야 될 단어가 더욱 넘쳤다는 표현인데 아무리 죄가 영향을 입혀도 죄의 영향보다 은혜의 영향이 더 크다. 세상 삶은 죄 짓잖아요. 죄 지은 것보다 너희가 받는 은혜가 더 큰 거다. 죄 두려워하지 마라. 죄 잡히지 마라. 은혜를 생각해라. 은혜를 유명한 보금주의 설교가 존 파이프가 파이프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초등학 학교 다니는 수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말이에요. 성경 지식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 초등학 수준데 대학원 졸업한 사단과 싸우려고 그러니 이길 수가 있나봐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집니다. 사단에 나가서 말씀이 무장이 안 돼. 말씀이 무장이 안 돼. 신앙이 성경이 안 돼요. 참 안타깝죠. 사단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사단은 대학원 졸업한 수준인데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이 은혜를 자기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폭폭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죄와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되지. 그래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시 바랍니다. 이번에 어제 장로 전국 장로 회장하고 총무가 와서 6월달에 광주 우리 장로의 총회 보고를 하면서 제가 지도 목사니까 보고를 하더라 하는 중에서 하는 말이 장로가 전국에 5천몇 명 있는데 우리 교단에 5천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대로 교회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이 3천몇 명이 장로가 3천몇 명이 1차 합숙 2팀 합숙 전도 합숙 집중 합숙 합숙 다섯 가지를 다 조사를 했는데 목사님 예원교회 최고로 장로님도 훈련 많이 받았다 나도 몰랐네 예원교회는 목사님 이만웰은 없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장로를 보고 보니까 어제 보고 없는데요 예원교회는 장로님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훈련 많이 받은 조사 나왔대 조사했대 나도 몰라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그래 말이야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가 보니까 훈련마사 도와주고 훈련도 도와주고 말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도 많다 나도 모르는 걸 알고 있어 그런 교회 예원교회 대단합니다 대전 비전교회 장로고 광주 있는 장로인데 어떻게 지방에 있는 촌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 알아요 얼마나 가슴이 보다 다섯 개 훈련을 제일 많이 받은 예원교회 장로 시대적인 장로 일어날 줄 믿으십니다 우리는 대학원급 수준에서 대학원급 마귀와 싸워 이길 줄 믿으십니다 초등학생이 되겠어요 맨날 자기 문제 걸려가지고 맨날 상처투성이 잡혀가지고 맨날 쓰레기 같은 과거에 잡혀가지고 꽉 잡혀서니 설교가 들립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현장에 가집니까 훈련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신 은혜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강당과 원리서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얼마전에 유럽 한가리에 디누브강에서 지금 한국강장경을 태운 유격 유람선이 그렇게 심물해서 33명 과 거기에 있는 현지인 2명 성무원 이렇게 빠졌는데 7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죽거나 실종된 상태 수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과 한가리 현지인들의 사람들의 반응이 대비가 돼요 많은 한가리의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안타까워 하면서 거기에 와서 우는 사람도 있고 꽃을 위로의 꽃을 애도하는 꽃들을 쫙 갖다 놓고 그렇게 애도하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데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한국은 일부지만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가 김훈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악다구리와 욕짓거리만 넘치고 있다. 남의 고통은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없고 인간에 대한 연민 남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상실했다. 제가 왜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잔여된 삶을 누리고 있다면 다시 말합니다. 왕로로 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지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의 시도를 통해 주어진 생명과 은혜를 첫째 감사하는 삶을 살시 바랍니다. 이게 왕로로 타는 삶이에요. 예수의 생명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게 첫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과거에 불친 상태에 빠졌을 된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장치의 삼장 불친 상태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저 불쌍한 영혼들을 아파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들을 건져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왕로로 타는 삶이에요. 나는 왕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못 느낄 거예요. 언제 느끼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왕적 권세를 가지고 생명 살리는 현장에서 그 생명 사랑을 보면서 나는 왕적 권세를 가졌구나. 여러분 때문에 허감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어떤 물러간 것을 느끼면서 야 나는 왕이구나. 생명 살리는 권세를 실제로 한번 내 삶속에 처음 해봐라. 그것이 왕로라는 삶이다. 디모델 디모델 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내 지인 중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아직도 보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생명을 조롱하지 말고 끊어내라.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생명사련 왕적 군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전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